이번에 민주당 경선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부정선거의 세력 중 하나로 지목하는 이근영이가 이재명 캠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회로운 총선 당시에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낙연, 출구조사 때 사람들을 워버하면서 만류했던 둘 다 부정선거를 아는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없을까? 저는 아닐까 봐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저 그것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둘이 피터지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을 쏟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바라는 부분입니다.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죠. 현 정권에서 밝혀진 비리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조작권도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 문제 삼아서 진상큐문을 하는 과정에서 차기 의원이나 이런 애들이 밝혀진 거고요. 드루킹도 추미애나 김호준이 문제 제기를 해서 밝혀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역시도 물론 많은 증거들이 밝혀냈지만 결국에는 쟤네들끼리 싸우다가 야 그 사정투표 보정값 그거 문제잖아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화제를 바꾸어 가지고 그 선관위 측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박주현 변호사는 가장 빈번하게 선관위 측하고 접촉한 그런 변호사분 가운데 한 분일 건데 이 그 선관위도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이렇게 아마 좀 느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변화나 이런 부분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뭐 완전히 그냥 철옹성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처음은 철옹성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송 손해배상 보험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공문으로 선관위에서 이제 배송 발송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제가 이제 선관위 직원들의 어떤 핵심 관계자들하고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들도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작년에는 사실 선관위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각종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온갖 변명을 다 했는데 그걸 방어를 못한 게 딱 하나였어요. 관의 사전 투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우체국이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를 하는 정도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게 아니라는 그들을 그것도 걔들 인식을 할 거예요. 인식을. 아마 이제 그 인사나 이렇게 했을 때 옷을 벗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나중에 이 문책되면은 나중에 연금도 못 받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러한 거 큰일 나니까 미리 받아두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 직원들이 조금씩 여분에 대해 책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공명호 박사님 이제 선거하던 말씀을 드리니까 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빌려서 선관위 관계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 뭐 저나 우리 박사님의 방송을 보는 건 자유인데 그 방송 내용을 보고를 하는 거는 민간인 사찰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법무부인 동지인으로 이제 소속을 옮겼거든요. 소속을 옮겼는데 아직 그걸 행정적인 처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선관위 출석 요구서가 법무부인 동지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가 행정적인 변화는 아직 하나도 없는데 선관위가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저한테 배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걸 하나씩 하나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되게 재미있는 게 선관위가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되면 해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해명을 못하고 있는 이른바 배춘잎 투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통합선거의 명부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사전투표 몇 시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몇 동에서 투표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 결국에는 배춘잎 투표지를 투표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를 확인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재검표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투표록 검사였어요. 전 투표록을 다 확인했습니다. 아마 박사님께서 검증 주소를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다 봤습니다. 사사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록에 있는 이 부분이 제가 다 검증 주소에 넣은 거거든요. 위로? 위로? 유령투표? 유령투표지? 그래서 이제 투표수와 투표록이 다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기재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장기 투표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 투표록에 일장기 투표지가 있어서 유권자가 문제제기를 했으나 그냥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투표를 시켰다라는 그 기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재가 없어요. 개표 상황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개표 상황표에서는 송도위동 제유투는 원래 모유표가 8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302표로 늘어났어요. 294표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국 이런 명백한 증거 앞에서 선관이나 대법원은 그냥 겸손하게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인용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관위는 모의에 대해서 자수를 하고 자체적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선관위 직원들 다 바꿔야 되겠죠. 선거에 연루된 사람들은. 그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좀 좋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검증조서 내용은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 바실리아TV나 또 미디아 A님이 나오셔가지고 사사시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배춧잎 투표지에 혹시 방송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춧잎 투표지에 QR코드 일렬번호는 다 밝혀졌죠. 그게 3만 5천 몇 번이더라고요.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그걸 밝혔는데 3만 5천 몇 번이니까 미디아 A님이 대개 그 시간대가 토요일날 이틀째 오후 5시 이후로 추정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반드시 배춧잎 투표지가 어느 투표소에서 몇 시에 누가 찍었다까지 좀 미안하면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그걸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될 거를 변호사분들이 또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QR코드가 네. 그러면 이제 누구 알 겁니다. QR코드 번호가 다 알려진 것 같거든요. QR코드 번호가 알려 알 수 있으면 그 QR코드의 발급 시각이 몇 시까지 나오거든요. 1,000분의 1조까지 나온다는데 네. 그래서 송도 4동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송도 4동 주민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특정 시간대에 이렇게 투표한 사람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들어가도 그냥 제가 지금부터 가가지고 한번 포기해 주세요 하면 다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도봉구 어뢰 김선동 의원 어제 방송을 내면서 옛날 자료를 보니까 참 다시 새삼 한 1년 만에 다시 김선동 위원회 당일 투표 사전 투표 관내 사전 관외 사전을 보니까 정말 관외 사전 투표는 조작을 뭐 한 김선동 씨가 0.9% 정도 당일 이겼는데 어떻게 25%씩이나 차이가 나게 그렇게 조작을 하고 관내 사전은 20%를 하고 그렇게 하고도 이제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재검표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 또 얼마나 희한한 일들이 나오게 될지 어제 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